23살의 나는 오하우주 콜럼버스에 있는 누나 집에서 신세를 지며 소파에서 쪽잠을 잤다. 빈털털이도 그런 빈털털이가 없었다.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지만 웃을 수도 없었다. 그게 내 현실이었으니까. 위대함과는 한참 동떨어진 인생.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기 직전까지만 해도 나는 운동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 10종 경기에서 올 아메리칸이 되었지만 가장 큰 열정을 느낀 스포츠는 풋볼이었다. 풋볼에서도 역시 올 아메리칸이 되었고 모든 디비전을 통틀어 단일게임 최다 리시빙야드 세계기록까지 세웠다. NFL을 최종 목표로 삼았고 마침내 아레나 풋볼 리그에서 프로 선수로 뛰는 꿈을 이루었다. 하지만 경기 도중에 손목이 부러지고 말았다. 상태가 어느 정도였냐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골반뼈를 조금 떼어 손목에 이식하는 수술이었다. 6개월 동안 깁스 신사였고 회복까지 1년이 더 걸렸다. 깁스를 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2007년 9월 두 번 다시 경기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할 것만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다. 설상가상으로 그 전에의 아버지가 지구 반대편의 뉴질랜드를 여행하다 사고를 당했다. 아버지는 심각한 뇌의 외상을 입었고 몇 달 동안 코마 상태였다. 아버지의 의식은 돌아왔지만 회복까지 기나긴 여정이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었다. 아버지가 미국으로 이송된 후 드디어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를 만나러 갈 수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사고 이전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들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좀처럼 차도가 없었다. 밤마다 온갖 생각이 나를 두려움에 빠뜨렸다. 손목 부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다시는 풋보를 할 수 없게 되면 어쩌지? 내 꿈이 이대로 영영 끝나버리면?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아버지가 나를 영영 기억하지 못하면 어쩌지? 앞으로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어떡하지? 다시 노력했는데 실패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아니, 남들의 시선은 둘째치고 나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면 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 암담한 나날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할 일 없이 TV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광고나 재방송 프로그램을 보는 것 뿐이었다. 위대함으로 나아갈 기회가 손에서 스르르 빠져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전력질주로 달아나는 게 느껴졌다. 멍했다. 아무 생각도, 아무 느낌도 없었고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게다가 아직 대학도 졸업하지 않은 상태였다. 경제적인 상황은 물론이고 몸도, 마음도, 영혼마저도 너덜너덜해졌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그저 막막했다. 철저하게 혼자 남겨진 것만 같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인생 이야기가 여기서 끝날 리 없다는 생각이 끈덕지게 버티고 있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분명 내 안에 위대함이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무엇을, 아니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떻게든 답을 찾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살다 보면 갑자기 끔찍한 진실을 깨닫는 순간이 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만 가는데 지금 나는 언젠가 마법 같은 기적이 찾아와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것이라는 희망을 꽉 움켜진 채 하루하루 버티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 꿈은 여전히 꿈으로만 남아있다. 꿈이기에 언젠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날은 도저히 오지 않을 것만 같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수많은 사람을 무기력과 스트레스, 우울증에 빠뜨렸다. 하지만 꼭 세계를 뒤흔드는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실현에 들게 하는 일은 언제든지 생긴다. 산다는 건 그런 것이니까. 최근에 당신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일지도 모른다. 직장을 잃었거나, 이혼이나 이별을 겪었거나, 사랑하는 가족을 하늘로 떠나보냈거나, 나처럼 큰 수술을 받고 경력이 완전히 결단났거나, 아니면 당신은 소파에 널부러져 있었지만 진즉 훌훌 털고 일어났을지도 모른다. 바쁘게 일을 추진하고 꿈을 쫓는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본업 외에도 부업으로 추가 수입을 얻고 있거나 사업이나 커리어를 통해 열심히 꿈을 향해 달려가지만 속으로 부족하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이만하면 꽤 성과를 내고 있지만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럭저럭 좋지만 결코 위대해지는 않다고.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이유는 자신이 내는 성과가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도 괴로움에 빠져 있을지 모른다. 나도 전부 다 거쳐온 시간이다. 골프에는 가장 중요한 샷은 다음 샷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하지만 그런 마인드셋은 절대 이대로 충분하지 않다는 불만감에 빠지게 한다. 그럭저럭 좋지만 위대하지 않은 삶에서 벗어나기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남들이 보기에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직업에 사랑하는 가족까지 있는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괴로움을 호소하는 모습을 많이 본다. 그들은 더 많이 원한다. 당신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오해는 하지 말아주기를 바란다. 그럭저럭 좋은 삶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삶과 자신의 삶을 기꺼이 바꾸려는 사람들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그럭저럭 좋은 삶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그것이 정말 미래의 내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는가? 사실 이것은 고성과자들이 깊은 의도를 담아서 던지는 질문이다. 하지만 당신이 이미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 대화에서 빠지면 안 된다. 당신은 지금 꿈을 쫓으면서 성과를 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비즈니스와 스포츠, 예술, 정치, 자선사업 등 그 어떤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위대함을 추구하면서 의식적으로 마인드셋을 개발하려고 큰 노력을 쏟아붓지만 진정으로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을 단 한 명도 알지 못한다. 당신은 더 큰 경쟁적 우위를 원하고 마음의 힘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갇혀 있거나 완전히 무너져 내렸거나 그저 하루하루 연명할 뿐인 사람도 남들 눈에는 좋은 삶을 살고 있지만 마음 깊이 충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혹은 돌파구를 찾아 다음 단계로 치고 올라가서 남들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싶은 사람도 전부 여기에 잘 왔다. 그레이트 마인드셋은 사람마다 다른 의미 있는 미션을 찾아 마음의 힘을 봉인 해제하여 두려움과 의심을 이겨내고 오랫동안 붙잡히지 않았던 꿈과 목표를 마침내 이루도록 도와줄 것이다.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를 새로 써서 그것을 추진력으로 삼아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일이 가능하다. 머리 속에서 쉬지 않고 되풀이되는 과거의 발목을 붙잡힐 필요가 없다. 그런데 당신은 미래의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쓰고 싶은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디로 가고 싶은가? 알고는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두려움과 자기의 의심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찾고 내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확실하게 아는 상태로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게임 플랜을 세울 수 있을까? 꿈은 무엇이든 꿈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든 당신에게 이 간단한 질문을 던지고 싶다. 만약 꿈이 이대로 사라져버린다 해도 나는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내 꿈을 어쩔 것인가?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